안녕하세요. 저희는 초음파 전문업체 마인드레이라고 합니다. 조금 다소 브랜드네임이 낯설을 텐데요. 지금 중국에서는 도메스틱 넘버 원하는 회사고 글로벌 기업으로 현재 성장 중인데 아직 한국에서 오랫동안 기간을 초음파 영업을 하지 않아서 아직 다소 낯설을 텐데요. 간단하게 저희가 개원이들한테 적당한 모델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아시다시피 DC70이라는 모델이고 현재 모든 경쟁사의 트렌드에 맞게 와이드한 모니터와 터치스크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2D, 칼라, 도플러 모든 기능이 동작이 다 가능하고요. 보시면 가장 중요한 이미지를 한번 봐주시면 미드레인지 레벨에서 사용하기에 적당한 이미지 퍼포먼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적인 부분도 저희는 큰 장점이 있다고 했을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저희의 특별한 기능이 제스처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간편하게 이렇게 하면은 원하는 모드로 간편하게 도플러 같은 이그잼을 쉽게 하실 수 있으시고 이런 식으로 터치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프로브 체인지 특별한 버튼 없이 현재 트렌드하게 제스처 기능으로 모든 기능을 동작할 수 있는 유니크한 테크놀로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브 포트는 현재 4가지 지원을 하고 컴백스 리니어, 에코 프로브, 바지널 모든 프로브도 상향 원하는 대로 가능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이미지인데요. 이미지 퍼포먼스가 이 정도 그레이드로 나오려면 타사에서는 조금 더 가격적인 코스트적인 부담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이 있는 모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판매는 천편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직접 판매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다 모든 대리점이 있어서 주요한 대리점으로 컨택을 해서 판매 데모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